하하 옳지 거참 그렇겠군 자기는 자기 하는 짓이 옳으니까 나의 하는 짓은 다 글렀단 말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자기처럼 그놈의 것 사회주의인지 급살맞을 것인지나 하다가 징역이나 살고 전과자나 되고 폐병이나 앓고 다 그랬더라면 사람 버리지도 않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든 놈도 아니고 그럴뻔했군 그래 흥 참 재밌구린 줄 모르고서 남더러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게 꼭 우리 아저씨 그 양반을 두고 잃는 말인가 봐 그날도 실상 이랬더라우 혼을 내주었더니 아주머니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란 그날 말이여 그날이 마침 내가 쉬는 날이길래 아주머니더러 할 얘기도 있고 해서 아침결에 좀 들렸더니 아주머니는 남의 혼인집으로 바느질을 해주러 갔다고 업고 아저씨 양반만 여전히 아랫목에 가서 들어누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모두 뒤져냈는지 머리맡에다가 헌 언문 잡지를 수북히 싸놓고는 그걸 뒤져요 그래 나도 심심삼아 한 권 집어들어 떠들어 보았더니 뭐 읽을 맛이 나야지요 대체 최선 사람들은 잡지 하나를 해도 어째 모두 그 꼬락선이로 해놓은지 사진도 없지요 망가도 없지요 그리고는 맨날 까탈스런 한문 글자로다가 쳐박아놓으니 그걸 누구더러 보란 말인고 더구나 우리 같은 놈은 언문도 그런대로 뜯어보기는 보아도 읽기에 여간만 페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언문하고 까다로운 한문하고를 섞어서 쓴 글을 뜻을 몰라 못 보지요 언문으로만 쓴 것은 소설 나불행인데 읽기가 힘이 들 뿐 아니라 또 최선 사람이 쓴 소설이란 건 재미가 있어야죠 나는 최선 신문이나 최선 잡지하고는 담쌓고 남된 지 오랜걸요 잡지야 뭐 킹구나 쇼냉구라부 덮어먹을 잡지가 있나요? 참 좋아요 한문 글자마다 가나를 달아놓았으니 어떤 대문을 척 펴들어도 술술 내리 읽고 뜻을 회행하니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대문을 읽어도 유익한 교훈이나 재미나는 소설이지요 소설 참 재밌어요 그 중에서도 기꾸지깡 소설 어쩌면 그렇게도 아기자기하고도 달콤하고도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요시카와 에이지 그의 소설은 진찐바라바라하는 지다이모노인데 마구 어깨바람이 나고요 소설이 모두 그렇게 재미가 있지요 망가가 많지요 사진이 많지요 그리고도 값은 조금 헐하나요 15전이면 바로 고전달치를 사볼 수 있고 보고나서는 오전에 도로 파는데요 잡지도 기왕 하려거든 그렇게나 해야지 최선 사람들은 젠장 큰소리는 곧잘 하더구만서도 잡지 하나 반반한 거 못 만들어내니 그날도 글쎄 잡지가 그 꼴이라 예 그를 볼 멋도 없고 해서 혹시 망가나 사진이라도 있을까 하고 책장을 후루루 냉기느라니깐 마침 아저씨 이름이 있겠다요 하도 신통해서 쓱 펴들고 보았더니 제목이 첫 줄은 경제 사회 무엇 어쩌구 잔주를 달아놨겠지요 그것만 봐도 벌써 그럴듯해요 경제는 아저씨가 대학교에서 경제를 배웠다니까 경제 속은 잘 알 것이고 또 사회는 그건 역시 사회주의를 했으니까 그 속도 잘 알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서로 관계가 드는 것이며 어느 편이 옳다는 것이며 그런 소리를 썼을 게 분명해요 뭐 보나 안 보나 뻔하지요 대학교까지 갔을랑 경제를 배우고도 돈 모을 생각을 않고서 사회주의만 하고 다닌 양반이라 경제가 그러고 사회주의가 옳다고 우겨댔을 게니까요 아무렇든 아저씨가 쓴 글이라는 게 신기해서 좀 보아볼 양으로 쓱 훑어봤지요 그러나 웬걸 읽어먹을 재주가 있나요 글자는 아주 어려운 자만 아니면 대강 알기는 알겠는데 붙여봐야 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속이 상하길래 읽어보자는 건 작파하고서 아저씨를 좀 따잡고 몰아 셀 양으로 그 대목을 쫙 펴놨지요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가 여기다가 경제 무어라고 쓰고 또 사회 무어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게 경제를 하란 뜻이요 사회주의를 하란 뜻이요 뭐? 못 알아듣고 뚜렷뚜렷해요 자기가 쓰고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거나 혹시 내가 말을 너무 까다롭게 내기 때문에 썸법 대답이 안 나왔거나 그랬겠지요 그래 다시 조곤조곤 따졌지요 아저씨 경제라 것은 돈 모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사회주의라 것은 모아둔 부자 사람의 돈을 뺏어 쓰는 거 아니요? 이해가 시방? 아니 들어보세요 너 그런 경제학 그런 사회주의 어디서 배웠니? 배우나 마나 경제라 건 돈 많이 벌어서 애껴쓰고 나머지 모아두는 거 경제 아니요? 그건 보통 경제한다는 뜻으로 쓰는 경제고 경제하기니 경제적이니 하는 건 또 다르다 다른 게 뭐요? 경제는 돈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제학이면 돈 모으는 학문이지요 아니란다 혹시 이재학이라면 돈 모으는 학문이라고 해도 금리할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그런 게 아니란다 아니 그렇다면 아저씨 대학교 잘못 다녔어 경제 못하는 경제학 공부를 5년이나 했으니 그거 뭐란 말이요? 아저씨가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도 왜 돈을 못 모으나 했더니 이제 보니깐 공부를 잘못해서 그랬군요 공부를 잘못했다? 모아둔 부자 사람네 돈 뺏어 쓰는 사회주의 공부를 했으니 말이지요 너는 사회주의가 너는 사회주의가 무얼로 알고서 그러냐? 내가 그까짓 걸 몰라요?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내 얼굴만 물구러미 올려다보고 누웠더니 피슥 한번 웃어요 그리고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겠다요 그게 사회주의냐? 불안당이지? 아니 그럼 아저씨도 사회주의가 불안당인 줄은 아시는구려? 내가 어찌 사회주의가 불안당이랬니? 방금 그랬잖아요 글쎄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불안당이란 그 말이다 거 보시오 사회주의란 것은 그렇게 날불안당이여요 아저씨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시래요? 이 애가 시방 입심개름을 하제나? 이거 봐요 또 꼼짝 못하지요 다 이래요 글쎄 아저씨 왜 그러니? 아저씨도 맘 달리 잡수시요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야? 걱정 안 되시요? 날 같은 사람이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나는 내가 걱정이더라 나는 뭐 버젓하게 요량이 있는걸요 어떻게? 이만 저만한가요? 또 한바탕 쭉 설명을 했지요 이 얘기를 다 듣더니 이 양반 한다는 소리 좀 봐요 너도 딱한 사람이다 왜요? 아니 어째서 딱하다고 그러시오? 네?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 내가 딱하다고 그러셨지요? 아니다 나 혼자 한 말이다 그래도 예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러누고 말이다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아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거린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 끔채 분수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 까정 생활하다가 아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 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랏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그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갈고 모든 생활법들을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내가 봄에 내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내 주인의 비위를 마치고 이웃의 비위를 마치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고도 좋게 지내야 하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다 많고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을 모릅니다 시방이 어떤 세상인지 그러시오? 예 네 내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네 앞길이 훤하니 튀었다고 그랬지 네 환갑까지 10만원 모은다고 그랬지 네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고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고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는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랄건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쭉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 수가 없는 거다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로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로는 안 된단 말이다 제 현장 아저씨도 여전 킹구라는 잡지에도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니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고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고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분투 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 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지요 7.8기 모르시오 나폴레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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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깐 동에도 닿지 않는 비율을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요 그게 어디 당한 말인구 안 올라가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구리도 있을까 그만해 두려다가 심심하길래 또 말을 시켰지요 아저씨 왜그래 아저씨는 이제 몸 다 충실해지면 어떡하실래요 뭘 장차 장차? 어떡하실 작정이세요? 작정이 새삼스럽게 무슨 작정이냐 그럼 아저씨는 아무 작정 없이 살아가시오 없기는 있어요 잊지 않고 뭔데요 그새 지내오던 대로 그러면 저 거시키 무엇이냐 도루 또 그걸 그렇겠지 아저씨 아저씨 왜그래 이제 그만두시오 그만두라고 네 왜 누가 심심소일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구요 아저씨 아저씨 왜그래 아저씨 올해 몇이지요? 서른 셋 넷 그러니 이제는 그만큼 해두고 맘 잡아서 집안일 할 나이도 아니에요 집안일을 해서 무얼 하나 그러기로 들면 그 짓은 해서 또 무얼 하나요? 무얼 하려고 하는게 아니란다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되니까 원 그런 법도 있나요? 법? 그럼요 법이라 아저씨 아저씨 왜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지 않습니까? 고맙지 불쌍하지요? 불쌍? 그렇지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줄은 아시누만 알지 알면서 그러시오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씹고 하면서 그곳에서 단 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도 있는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이고 진정과 정신을 꼽아 거기다가만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희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도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오? 아니 그렇거들랑 아저씨도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덜어는 갚아야 옳은게 아니오? 글쎄 은공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러니 이제 병이나 확실히 다 나신 듀엘라건 바빠서 원 글쎄 이 한다는 소리 좀 보지요 시점이 뚝 떼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차릴 염망은 없어요 그저 어디로 되나 손돈만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동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 바쁘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꼼지락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하라고는데 네